피해를 21받고 카드를 2장 제거합니다. 2장 제거 너무 좋아. 2장 제거가 막 그렇게 사기는 아닌데. 뭔가 타격을 지움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. 2장 제거는 2장 제거. 먹엄. 난 타. 난 타. 2장 제거는 1장, 2장 제거. 2장 제거는 2장 제거. 3장 제거. 2장 제거. 2장 제거. 찬장 찬장 동봉기 아름다기 빡세기 세울 지옥검 지옥검 이제 간다 없어서 좋네 еля 폐 bona 시절 자 짠 사 전장형 강화 안된 카드가 많을수록 좋겠죠 위압 대학살 철파 머학살 하나 씁시다 대학살 특강탈한 같이 잡혀서 빡침 진화 안나오나 갓 카드 진화 청동빈을 흘려보내기 육압 부칼 흘 유 부 육압 흘레 흘레 완전 카드 아니냐 저 해골 바가지가 승천 단계 알려줍니다 아니 지금은 몸박이 나을 것 같은데 형상 하나 쓸까요 향로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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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맛이다 우와 마법꽃 나이스 몸박도 나왔네 드로우 안 나오나 전투...최면 대신 진화를 드리겠습니다 향로가 이렸습니다 아 소금 암바의 영상 지도 형상 못썼다 이거 그냥 한타임 두부할까 존버합니다 한번더 존버할까 이놈 시키 편안 화형 재물 발굴 화형 다 좋네 재물? 역시 재물인가 재물 악마 영상 재물빴다 재물 너무 좋고 절대 재물해 으엑 총극현 개극현 땡 저승천에서도 이거 집으면 고래 볼 것 같은데 이건 고래다 종은 답이 없다 어 개시 있죠 개시마 좀 봐라 아니 미친 딜 뭐야 저거 니들 왜 그래 나한테 아 종 진짜 극협이다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유물 아니 종이 왜 보스브리지 이해가 안 되네 저주인형 없으면 답도 없잖아 종이 캐리하는 경우는 저주인형밖에 없죠 공포 포션 파열 아까 고통 파열 고통이었는데 갓격파 멤버십 카드 제거 닷 전천 살까 닷 vs 전천 탓 천천 탓 전천 탓 전천 탓 전천 탓 아이 저주 지워야 되는데 타격 세웠네 타격이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탓 천천 탓 천천 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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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학살 뿔 이미 뭐 학살이 있으니까 넣지 말자 방어도 뭘로 쌌냐 이거 공격도 방어도 안 되는 갈비지 덱이잖아 숨겨진 도전 과제 엔딩 보는 거 아니에요 음 빵한 거 같은데 염증 체력 6 안녕 고래야 고래 보러 간다 18댈 48댈 향로님 감사합니다 딸기 유갑 유가 아 흘려보내기 두 장이 더 낫지 않을까 흠 조금 발굴을 할까 재물 강화할까 흠 어 도가리다 아 분노가 나와 악마영상 좀 차고 나면은 분노도 괜찮긴 한데 아 존버 하겠습니다 악마와 떡상 가자 악마와 떡상 가자 버티십시오 버티고 버티고 버티십시오 지금이다 존버는 승리한다 형상 파리 퐁 파리 근데 적 없다 무감각도 없고 파리 파리를 지금 넣으면은 되게 나중을 보고 넣는건데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넣어야지 도가리인데 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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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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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자 상점 두개 봅시다 저거잖아 멤버시 카드로 다음 이 다른 wrong weil 은 sm 으 몰머를 잘 어지러움 개꿀 징끈 룸피 집어가지고 징끈이 꼭 필요하죠 타혐 25댄 음... 현두미 현두미 극현두미 똥뿜기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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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을까 악마영상 연타 신성 구상 지금 룸피라서 구상 필요할 것 같긴 해 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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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갈 광기 도갈 광기 룸피 너무 쎄고 난관 극복 같은거 안나오나 너무 약한데 영설 기사의 생 기사의 생 대충 수비나 지우면 되긴 하는데 이제 나오겠지 뭐 기사의 생 하필 여기 들어가냐 하필 여기 들어가냐 대는 게 없구만 대는 게 없구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흘려내긴 하나 써놓을까 흘려내기에 광기 넣는 게 좋은데 무감각 같은거 진짜 안나와주려나 무감각 같은거 진짜 안나와주려나 짱마바 먹엄 저거 잡을 뒤로 나오겠지 맵에 색깔 들어간거는 컬러맵모드입니다 맵에 색깔 들어간거는 컬러맵모드입니다 무감각의 중요성 무감각의 중요성 하필 희흑 흠 흠 으 크립스 니다님 무감각 사열 지금 악마의 영상 바리게이트 쓰기 힘드니까 사열 추가해 줍시다 룬피라미드라서 연기하기도 좋고 재물이나 강화자 아 신성 또 나왔어 무장해제 드로우 포션 민첩 포션 보수는 포션 빨로 깨자 사골드 일류물 사골드 일류물 여기서 향으로 좀 채우고 갈까요 다음 일반목 생각에서 사스택 사스택 킹짱갓 저게 5딜일까 30딜일까 아무도 모른다 아 5딜이었어요 잠깐 나오지 향으로 발동되기 전에 사골드 일류물 사그리 태워 아 잠깐만 무감각 안썼지 쩝 재물 돌릴까 그냥 그냥 돌리자 흠 홀룰룰룰룰 홀룰룰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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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압불 하나 더 나갔네 어 킹짱갓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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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장이면 끝났지 이거 дв diferente 경감개 병번제물 와 무감 지 다닙혔다 미쳤다 이게 핸드즌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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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X9 첨탑 등반 가더라 실력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무장해제나 처먹어 흑옷의 공격력 마이너스 1 흠 몸통 박채기 강화 못했네 1 1 1 1 아.. 편안 편안 그르르 뭐 뭐 편안 1050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최강의 유물이 흡음됐다 가지